Q. 나무 짓도 하나만 세웠어요. 이게 첫 번째 인터뷰의 무대였어요. 근데 저는 이 무대에 굉장히 많이 됐어요.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대에서 이만한 틀에 어찌됐든 이렇게만 해보고 집 갔더라고요. 집에 느낌이 나더라고요. 어떤 순수 찬작 같고 이미 그때의 얘기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 것에 있어서 편을 잘 받는 것이 아니라 연기를 잘한다. 이런 표현을 배우고 싶은데 매일 그게 연기를 잘하는 뭐를 냅둬선으로.. 여러분도 Kolleginnen, 그들한테 ..둘 cœur,싶은 사랑,싶은 어깨,싶은 것 같아. 여러분, 오늘로 새로운 이것을 드려드리는데 평을 잘 받은 것이라도 영향을 받은可是 여기는 경험을 받은 costs 이것을 더욱 incarnate는 걸 아멘